오늘 은혜받고 성취내 하나님의 말씀은 빌리뽀서 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마미야마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라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지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외 승부를 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52주 예배 때마다 은약 잡읍시다. 이것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를 종직해 하는 새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이제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새해가 되면 누구나 결심하지요. 어떤 사람이 나 새해부터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제는 다이어트 할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 내 친구가 야 너 그럼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천영덕스럽게 하는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재미로 살지. 무슨 말입니까? 아예 안 될 거 알고 자기가 못 지킬 거 알고 그렇게 말한 거다 이 말이지요. 그만큼 자신이 결단한 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마음 먹고 그야말로 결단한 것이 3일을 못 간다. 그렇게 말해서 그런 글에서 나온 말이 작심삼일이지요. 영적인 삶도 그래 작심삼일이 많아요. 영적인 삶에도 보면 거의 다 아마 그런 체험이 있을 거예요. 올해는 내가 꼭 성경을 읽도 해야지. 내가 평생에 제대로 성경 한 번 읽지 못했는데 올해는 꼭 읽어야지. 그렇게 굳게 결심을 하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시작하는데 족보가 쫙 나와요. 족보 쫙 나오면서 이제 레윅이 넘어갈 제사법 알지 못한 제사법이 쭉 나오면서 역대기에 또 족보가 나와. 그래서 거의 다 여기서 포기를 하고 말지요. 이렇다가 이런 일 저런 일 핑계되지요. 또 올해는 내가 상원을 분명히 할 거야. 분명히 내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내가 실행해 볼 거야. 그렇게 시작했는데 오늘은 말씀과 오늘의 기도는 좀 돼요. 그런데 오늘의 전도에서 무너집니다. 아 내 전도가 참 잘 안 되구나.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되는데 하다가 부담이 점점 전도가 부담이 되니까 자포자개해 버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뭐 그러면 그렇지 뭘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자기 비하까지 그렇게 하면서 포기하지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여러분 늘 생명력 넘치는 그런 변화와 성장의 삶을 살 수 있는 전혀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길을 알려드리겠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52주 주일 예배 성공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성공이라는 말은 예배 참석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배 참석은 10년, 20년, 30년 평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성공이 무슨 말이냐. 예배 때 하나님이 내게 해 주신 네만 은약 잡는 겁니다. 로고스는 전부 모두에게 다 주는 로고스 하나의 말씀이지만 나에게만 부딪히는 게 있어요. 내게 주는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 한 단어라도 잡아라. 말씀을 잡도록 영적 싸움 해라. 영적 싸움.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현장 나가면 현장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현장 성공. 그러니까 예배 성공한다. 이 말은 은약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지요. 내 마음, 내 기분, 내 감정, 내 실력, 내 능력이 아니라 은약 중심으로 사는 삶이 예배 성공자예요. 말씀의 의지하여 검을 내리겠습니다. 밤새도록 코기 한 마리 못 잡고 그냐말로 헛걸음했는데 예수님이 저 깊은 데 오른쪽 던져봐. 153마리가 검을 찢어지도록 잡히는 걸 볼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당신은 그야말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은약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은 영적 우선순위, 영적 우선순위를 딱 정해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면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다 정리돼요. 힘들게 없어서 다 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다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합니까? 노력은 종교예요.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필요 없고 말씀 따라가면 돼,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안 가고 열심히 뭘 한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열심히는 단어가 없어요. 전부 다 정말로 말씀 따라가는. 시간 낭비, 인생 낭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영계 모든 신도들, 꼭 주일 현장 예배에 성공하는 2023년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암호스 구장 12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언약의 이 말씀은 우리를 237나라 오천여조 복음화에 하나님의 도구로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서시겠다. 영계 모든 성도들 237나라 오천여조 복음화를 이루었는데 선생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시대적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237 성교 플랫폼을 딱 주셨어요. 이제 237 성교 원년을 맞이해서 헌당, 헌당된 이 본당을 플랫폼으로 해서 4천방대와 237 치유 운동이 복덕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출발점이 뭐냐? 스타트만 운동이에요. 출발점이 스타트만. 현재 3.1조가 2천 개 정도 그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제가 원단을 통해서 3.1조도 4천방대 운동에 포함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성된 3.1조는 사실상 미완성, 그냐말로 망대지요. 미완성이죠. 어떻게 완성된 망대가 될 수 있느냐? 바로 3.1조의 새가족이나 장기결석자가 포함되는 순간 완성된 한계의 망대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셔봅니다. 부담관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충만히 누리면 복음부터 먼저 누려야 돼요. 뭐 다른 할 거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 누리느냐? 얼마나 말씀 속이 있느냐? 3.1조를 통해서 포럼하면서 서로 동기부유가 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되게 되어있어요. 3.1조 포럼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커피 마시면서 서로 간증하면서 그런 교제를 나누는 순간에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절대로 열심히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부담? 부담 아닙니다. 뭐든지 심지어 순교도 자연스럽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성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언약적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원하면 돼요. 이 구원의 감격이 늘 생활 속에 삶 속에서 그것이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영적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처럼 우리를 이 놀라운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리스도를 존경케 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존경케 하는 그런 삶으로 살겠다. 그 핵심 방향이 2023년 원단 메시지에 다 담겨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리는 언약 기도문, 비전 기도문, 기도문 나눠드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실제적으로 언약적 이 비전을 붙잡고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분과 기도 안 하는 분하고는 그야말로 나중에는 그 열매가 천장기 차이나 엄청 차이나 합니다. 언약 기도문 가져 기도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기도한 사람 응답 없지요. 언약 기도하라면 언약 기도하면 되지.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내가 뭐가 필요한지 다 하시고 다 채워주신다. 영계 모든 성도를 한 번도 빠짐없이 언약 붙잡은 24기도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망국을 그렇게 기업으로 얻게 되는 초월적 축복의 정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리스도를 종직히 하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2023년 한 해 되기를 주님의 면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19절 봅니다. 이것이 너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빌리포스를 살펴보고 있는데 빌리포스는 사도 바울이 일평생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이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빌리포스는 사도 바울의 간정집이다. 라고 그렇게 해도 될 정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빌리포스의 성교들에게 자신의 환경과 행패는 어찌든 상관없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된다고 하면 자신은 또한 기쁘하고 기쁘하리라. 관계없다.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다시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는 삶 자체가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 되었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근원이 뭐예요? 돈입니까? 출세입니까? 여러분에게 뭘 가지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정말 내 속에서 샘솟았다는 기쁨이 뭐냐?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군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 본 사람 알아요? 내가 불신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본의겐 되는 그 순간 그 감동, 그 변화된 모습 보면서 얼굴이 싹 감았는데 영접하던 얼굴이 하얗게 되어버려요. 그 순간에 확 바뀌는 그 장면을 볼 때 느끼는 전도자의 기쁨, 감격. 천하를 다하던 것 같아요. 천하를 다하던 나같이 행동한 사람에서 나와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을 정도로 감격이 와요. 이런 맛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맛을 봐야 돼요. 이 바울이 이 기쁨. 내가 이 복음만 전부가 된다고 하면 나는 막 기쁘고 다 기쁘한다. 기쁨의 근본이 다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살든지 죽든지 자신이 그리스도를 종기하는 삶을 사는 것에 인생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것이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유일한 소망이 우리하고 엄청 차이 많지요. 우리는 죽니 사내하는 게 거의 다 세상적인 것, 서론적인 것 있다 없을 것 여기에 죽고 살고 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눈에 안 보여. 영원한 것 사도 바울이 생사를 초월해서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삶을 분명히 사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죠.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것이고 자기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강조하겠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다. 하나님 이번 한 해에 나의 목표가 그리스도로 바뀌게 하여 주옵사사 그리스도가 종교하게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사사 기도 제목을 그리 잡아야 돼요. 바울은 지금 로마 시일의 감옥에 투옥된 상태입니다. 시일의 감옥에서 갇혀서 재판 받게 된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부분 판결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판결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고소할 데가 없습니다. 이제 그대로 확정돼 버리기 때문에 바울은 본문에 두 가지 결단한 표현이 나오죠. 한 가지는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어서 석방되면 자유로운 몸 가지고 내가 보험을 증가할 것이고 또 뭡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사나 죽어나 살아도 죽어도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를 종교하게 하는 그런 삶을 나는 살겠다. 어떤 결과 와도 아무 요한 없다. 이렇게 결론 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결론 나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다. 그리스도만 나를 통해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다. 조금 습한 소리 들었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조금 손해 좀 봤다고 시험 들어갔다. 왜 시험 들었습니까? 시험 들었다. 그 자체가 답이 안 왔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 그 말에 아직 자기가 빨빨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할 날이 없지요. 알아주면 행복하고 무시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지옥같이 그냥 마귀 인상 가지고 그게 무슨 지속적인 신앙생활 되겠어요. 사단이 가지고 놀지요. 그냥 가지고 장난감처럼. 바울은 담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이후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뭐여 초월한 상태로 초월해 버렸어요. 완전 초월해 버렸어요. 이 육신적인 거 다 초월했어. 사도형 20장 1사절에 보면 사도와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에 받은 사명곳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미 생명 근사역을 했습니다. 생명 근사역. 자동심 근사역 아니에요. 생명 근사역이에요. 곤도우서 이 12장 1절로 사제를 오면 사도 바울이 천국에 대해서 간증을 하죠. 관상과 개시를 봤다. 여기 보면요. 자신이 낙원으로 끌려갔다. 낙원으로 그렇게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세상적인 용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가히 이러지 못할 말을 천국 갔다 왔다. 그거 보고 온 거예요. 바울은요. 그래서요. 뭐라 말합니까? 빨리 나 천국 가고 싶다. 천국 가려면 죽어야 돼요. 육체를 떠나야 돼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지금? 이 선생님 손 들어봐. 본문의 23절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24절에 26절을 보면 빌리포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그 기쁨을 위해서 자신이 사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이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때문에 저들을 도와줘야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하다고 그런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모든 생각과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해주든지 그리스도가 더 많이 나타나기를 그리스도가 더 많이 드러나기를 더 많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자신이 살면 열매를 먹고 죽으면 그토록 사망하던 주님과 함께 더 빨리 만나기 때문에 사나 죽느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 것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너의 영혼 내가 데려가면 너의 가진 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바보 덩신아 부자를 보고 하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걸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가치관과 동시에 인생관이에요. 보면 이 시절에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경하게 되게 하려 한다는 표현은요. 원어로 보면 전부 수동태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런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보면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밝힙니다. 끝없는 기도와 예수의 영이 성령의 도심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해요. 성령의 도심을 어떻게 받아요? 기도를 통해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나도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내 결심이 아니에요. 기도의 힘이다. 기도의 힘이에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삶도 기도에 있습니다. 393을 누리자. 기도. 393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주어지는 성삼이 하나님의 권능이 드리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 부담만 됩니다. 부담만 되고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게 다 부담이 돼요.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왜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깨닫지? 못 깨닫는데 부담이죠. 사실상 세상 관심으로 꽉 차 있으니까 모든 게 영적인 건 다 부담이죠. 성경이 말하는 신학생은 아니에요.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실험에 보면 드라마틱한 것이 가장 화려한 기술이 뭐냐. 실험에서 보면 뒤집기 기술이에요. 뒤집기. 옛날에 여러분이 이만기가 말이죠. 자기보다 엄청 큰 거인 같은 벽두꺼번이 엄청 크다 말이에요. 한라급이 붙어가지고 이만기가 이기내는데 전부 뒤집기로 뒤집기로 굉장했습니다. 이 작은 선수가 최종의 큰 선수를 상대해가지고 뒤집기로 이기는 모습 뒤집기 뒤집기라는 표현을 다른 스포츠 경기에서 많이 나오죠. 경기에 막 막판 뒤집기 우리가 16강 올라갈 때도 월드컵에서 뒤집기로 막판 뒤집기로 이겼잖아요. 이야 거의 졌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판 뒤집기로 역전성의 묘미와 이 감동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제가 가끔 바둑을 뚫는데 이번에 바둑 응시배에서 신진석 우리나라 1위죠. 신진석 끌려고 그랬어요. 아 졌구나. 근데요 이게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역전성 해버렸어. 와 응시배 엄청 뭐 중국사람들 대상이잖아요. 다 중국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전부 이겨버렸어요. 이야 대단하다. 짜릿한 맛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적 뒤집기 선수가 돼야 돼요. 영적 뒤집기 때로는 넘어진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포로인데 노예인데 감옥 앞인데 부붓 앞인데 대역전 반전이 일어나는 그럴 수 있는 삶이 이거예요. 이런 역전시키는 힘이 바로 뭐냐 어떻게 하면 역전시키느냐 그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은약기도 은약기도 곤도우스 사장 출절로 구제를 오면요 사도파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거리에서 가졌으니 이는 심의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야만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싸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리맛 되지 않으며 끌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끌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으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질거리 같은 연약한 우리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 거기서의 보배가 담겼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거기서의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거기서가 집중하면 모든 상황 모든 문제 사건을 다 역전시키는 삶을 살게 된다. 전 대역전시키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역전시켜 기도하니까 영계 모으는 성도를 잃은 오직과 집중의 삶을 살면서 망국을 기업으로 얻는 정인되시기를 주메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검에 합당한 삶입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보검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이서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보검에 신앙을 위하여 현명하는 것과 모든 일이라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냐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보검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여기서 생활해라. 이 말에 헬라 말로 폴리투에스데라고 하는데 시민답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시민답게 살아라. 당시 빌리포에는 로마 식민지였어요. 로마 식민지였는데 엄청 잘 사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 로마 시민권 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빌리포의 사람인데 로마 점령진대도 로마 시민권 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법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요. 채찍을 마지 않습니다. 예수님 채찍을 마지 않습니다. 해냉범이 아닌 경우에는 체포가 안 돼요. 로마 시민권 시민으로서 지킬 의무책임을 아주 기쁘게 이행했습니다. 로마 시민법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이행했어요. 그래서 로마 사는 로마 사람들보다 빌리포 사는 로마인들이 더 법을 잘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 인도를 잘 지켰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가지고 빌리포의 성도들에게 아주 쉽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삶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겠다고 하면 그것들과는 비교같이 않는 너희들은 천국 시민권자다.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자 닿게도 살면 안 되겠냐?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법을 지키며 살면서 천국 시민권자인데 사도 바울은 빌리포의 성도들에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건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거의도를 종교하게 하는 삶이란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여기서 협력한다 말은 함께 경주한다. 함께 함께 믿음에 경주를 해나가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믿음에 경주하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사사 그만큼 아버지와 나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사 그만큼 하나 되는 것 하나는 중요해요. 그래서 청년의 우리 또 뭡니까 대학부 우리 고등부 우리 중등부 이런 모든 부서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부흥 이전에 하나부터 되어야 하나 하나가 다 됩니다. 결자 중심으로 중직자들을 무조건 성기면서 도우면서 헌신하면서 원니스 이러는데 도와주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성기면서 원니스 내야맘 성경 중 하나는 기뻐하시는 기관이 한 개나 딱하게 부정적 그 사람만 망합니다. 그 사람은 손에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여 하나되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 기도라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주여 하나되게 하여 주옵사사 사실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원니스 되느냐에 달려있어 얼마나 원니스 되느냐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이 교회를 언제나 원니스 하나 이거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나가 잘 되어야 사단이 텀차지 않고 열매맷게 되어있거든 부흥되게 되어있다니까 하나만 되면 모든 기관부서 마찬가지 그래서 3.1조가 중요한 것입니다. 3.1조는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시스템으로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전도하는 시스템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3.1조는 뭐냐 전도하는 데 앞장서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시키는데 영적 성장 시스템이에요. 나를 전하는 교회를 혼자 다니는데 그냥 인사 정도 했는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3.1조를 구성해내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서로 간청하고 서로 위에서 기도하고 서로 식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관계가 되면서 완전히 그냥 형제의 자매의 이런 공동체가 되어 짐으로 해서 뭐가 되느냐 영적 성장 시스템이 되어버려요. 서로 거울이 되어서 포럼하다 보니까 내가 잡은 거 잡고 내가 못 받은 거 받고 내가 못 하는 거 하고 있고 가정에서도 기도 가정예배 드리고 자녀들이 양육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보면서 도진되고 3.1조였더니 내가 은혜를 받아 내가 내가 영적 성장 엄청 도움돼 제일 첫째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성장 시스템 아멘 이게 3.1조예요. 이런 눈이 열려야 돼요. 새가족과 장기결책자들을 이배화시키고 교회화시키는 거 이것이 앞서서 먼저 내가 영적 성장 일어나야지 그 사람들이 감당을 하지 아멘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 내가 먼저 여러분 그릇을 새가족과 장기결책자를 품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후에 하나님 보내주신다니까 하나님 보내주세요. 영적으로 온 듯이 되고 영적으로 서로가 성장되어서 한 사람 왔을 때 그 사람들을 품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그릇이 되도록 기다리신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시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아니고 무슨 부담이 안 되나 내 영적 성장의 기회구나 바울은 두 번째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이 담대하게 생활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핍박하는 자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 그 말이죠. 그야말로 이 구원의 증거냐 멸망의 증거냐 29절로 30절로 보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에는 때로는 고난과 핍박 상황에 제아질 수도 있다고 바울이 밝히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더더구나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핍박이 있습니다. 또 직장 에서나 사업장에서 전부 불신 이니까 내가 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비방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그럼 신앙생활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전혀 염려하지 마라. 전혀 염려하지 마라. 전혀 두루할 필요 없다. 전부 다 하나는 역전시켜 줄 거니까 아멘. 히브리스 13장 5절 6절에 오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우리가 가는 믿음의 예정에는요 결단고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장애물이 가름하고 있고 때로는 광야길 때로는 간섭하길 같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류리시는 성삼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말씀 따라서 인도받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바뀌어진다 영계 모든 신도들 2023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분명히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이래 그리스도의 절대주자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깨와 소금이 섞여지면 뭐해요 깨소금이지 뭐 그렇죠 깨소금입니다 그런데 깨와 설탕을 섞으면 뭐가 됩니까 깨와 설탕을 섞으면 깨와 설탕 섞이면 뭐해요 깨 다름입니다 깨 다름 영적인 삶에서도 말이죠 영적인 삶에서도 제일 중요한 시작이 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깨달음 이게 시작되는 겁니다 2013년 하나님께서 만국을 기업으로 깨하리라 언약의 말씀 주셨는데 신년 예배를 통해서 언약 성취의 축복을 체험한 길이 바로 예수의 시도를 종기하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리 쪽에 집중하고 보험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이것을 깨닫게 되면 초월적 응답을 받게 돼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날 쓰시는 초월적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52주 강단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강단과 24소통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초월적 응답 속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은혜 받았다는 뭐예요 깨달았다는 말 아닙니까 아 저 사람 좀 변화됐네 아 말씀 깨달았다는 증거지요 특별히 여운 게 모든 선거들 이런 깨달음에서 우리는 한 번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깨우침까지 나가야 돼요 깨우침 깨달은 사람들 깨우침 다시 말하면 나 혼자만 깨닫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한 그렇지 못한 영혼들을 깨우쳐주는 자리까지 나와야 돼요 그것이 사천 망대 운동이에요 그것이 바로 237나라 성교 망대를 세우는 237 치유 운동이에요 여러분이 깨달은 그 보험의 진리가 너무나 귀하고 유일한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진 보험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치유, 회복,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보험이요 모든 우울증에서 모든 공황증에서 모든 영적 문제에서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보험을 갖기 때문에 나만 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놀란 보험 그것이 제가 소원이거든요 영수 아세요 갔던 교회인데 갔던 교회 아니에요 교회 수십 년 단위다 우리 교회가 세워가지고 와서 뭘 하는지 아세요 내가 교회를 30년 단위인데 예수가 글쓰할 소리를 처음 들었다 예수님이 나의 글쓰한 사실을 받고 충격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적 지금 보험 운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말 못합니다 남미 가보세요 싹 다 신비주의입니다 전부다 이상한 짓 압니다 우크라이나 가보세요 제가 우크라이나 가서 가보면 깜짝 놀라 전부 다 신비주의하고 있어요 신비주의 신비주인 줄도 몰라요 거기 다 빠져있어요 말씀 중심으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각자 각자 이상한 짓을 합니다 각자 은사받아도 각자 말씀과는 상관없이 전 세계가 지금 말씀이 없어졌어요 복음 깨달은 예언교회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개호추 주의하지 아멘 개호추는 이런 축복까지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디모델 전서 2장 사절에 보면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 가운데 우리처럼 진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 그러세요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은약적 한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지요 예언교회의 모든 성도들 2023년 만국을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은약이 성취되는 이 현장에 한부다 빠짐없이 모두 다 영적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언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한해가 되게도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종교하게 하는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약을 붙잡고 모두 다 복음의 합당 삶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만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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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상금으로 받는 기도의 사람 성려의 사람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